자기야! 요기야! 오랜만에 데이트네? 자기야 나 이번 프로젝트에 내가 낸 아이디어가 진짜 좋았는지 팀장님이 엄청 극찬을 하도록 아이디어 뱅크라고 그거 내 아이디어잖아 그... 그렇지! 자기가 아이디어 준 거였지 뭐 암튼 그래서 이거 잘되면 승진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이제 난 이 대리가 아니라 이 과장이 될 수 있어 자기야 내 꿈이 뭔지 알아? 토니 스타크처럼 부자가 되는 게 내 꿈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? 너 모르지? 무슨 소리야? 알고 있지 그래서 무슨 날인 줄 아냐고 그... 그럼 알지 잠깐만 기다려봐 줄 거 있어 짠! 자기를 위해 준비했지 자기 피겨 좋아하잖아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맞춤 제작이야? 나랑 정말 닮았다 그거 김연안대? 네... 아 뭐 제이의 김연아가 되라고 근데 여기 어디 온 거야? 피겨 좋아하는 우리 자기가 진짜 좋아할 법한 곳이지 가자 피규어 내 오랜 꿈이자 내 삶의 전복 요즘 슬럼프라 힘든데 그래도 날 생각해주는 이 남자 피규어? 자기 피규어 좋아하잖아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후니버셜 스튜디오는 마블, DC, 스타워즈 등 영화 피규어 마징가 제트, 철인 28호 같은 옛날 로봇부터 파워레인저 트랜스포머 같은 최신 로봇까지 그 외에도 각종 레고, 애니메이션 피규어 등등 약 6천여 점의 장난감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남, 여, 모두가 좋아하는 후니버셜 스튜디오로 놀러오세요 나 혼자 해? 오세요 다가와, 다가와, 배, 배 무슨 말인지 아냐고 그, 그럼 알지 너 모르지? 한 번만 봐주라